아 아 아 아 아 아 아 목소리는 잘할 것 같지는 않은데 저 배로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애매한데요 이거 아 이거 음시야 음시야 진짜 웃음치다 웃음치다 아무 일도 내겐 없는 거야 아무 일도 내겐 없는 거야 아무 일도 내겐 없는 거야 처음부터 우린 모른 거야 넌 그렇게 날 보내줄 수는 없겠니 대박이다 뭐야 이제라도 나를 잊어야 해 그런 모습 쉽지 않겠지만 아직 날 기다리네 넌 나를 알아 마음이 아파 오우 잘한다 차라리 나를 미워해 이제 그만 내 미련 보이지만 두 번 다시 넌 나를 찾지마 대박 우와 너로 인해 아파할 테니까 오우 잠시 너를 위해 이별을 택한 거야 잊지는 마 내 사랑은 넌 내 안에 있어 깊진 않을 거야 잘한다 슬픈 불가기까지 영원히 잘한다 자 이렇게 해서 미스터리 하수미는 신혁 씨였습니다 우리 완전 반대되기 시작부터 우아 아니 저는 에이 못 따라가고 싶겠어 우리 이렇게 숨길 수가 있어 자 어차피 없어진 분이 났어 에이 이러면 우린 뭐하지 나합시다 안 잡으세요 안 잡으세요 안 잡으세요 안 잡으세요 안 잡으세요 안 잡으세요 아직 음치들이 남아있어 왜 안 잡으세요 안 잡으세요 안 잡으세요 안 잡으세요 안 잡으세요 안 잡으세요 음치가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 정말 기대해 주시오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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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꽁트 재밌네요 안녕하세요